오늘 시장에서 뜨거운 감자들 확인해 보셨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크게 오르는지 또 하락하는 종목들도 확인해 봤는데요.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더 심도 깊게 살펴볼 특징지들 무엇이 있는지 상황실에서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급진단 리서치하름 이동현 대표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오늘 4가지 상황실을 준비해 봤고요. 어떤 종목들이 있을지 첫 번째 상황실에서 만나보시죠. 오늘 긴급진단할 건 바로 2차 전제 그리고 그 안에서 대장의 품격을 보여주고 있는 LNF입니다. LNF에 대한 기사를 찾아보니까 타실라향 서프라이즈가 생각보다 빠르게 반영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좀 많더라고요. 네, 실제로 실적에서 조금 나타난 것 같아요. 이번에 3분기 매출액이 2,400억 정도 나왔고 영업이익이 한 135억 정도 나왔는데 사실은 시장 컨센서스 매출액이 한 2,700억이어서 매출액은 좀 덜 나왔어요. ESS 양극재 출입량 감소 때문인데 영업이익은 컨센서스는 한 110억이었는데 130억으로 훨씬 더 잘 나왔는데 이 같은 이유들이 테슬라향 생산비중이 올라오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진 것 같아요. 올해 2분기 때 마진율이 2.8%였는데 3분기 때 5.6%까지 마진율이 올라왔는데 이게 테슬라향 NCMA 양극재 비중이 50% 이상으로 올라오면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4분기부터는 LNF의 매출 성장 속도가 좀 가팔라질 것 같아요. 더요? 네, 3분기보다 4분기에 더 가팔라질 것 같은데 4분기 매출액은 4,20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영업이익은 240억에서 250억 원 정도. ESS 물량이 정상화되고 이 LG에너지 솔루션으로 나가는 테슬라향 NCMA 매출이 본격적으로 늘면서 실적이 더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3분기 실적도 좋았는데 4분기는 그 실적 상승폭이 더 가팔라질 것 같다. 실제로 테슬라향 서프라이즈가 반영되고 있는 게 이번 3분기에도 보였기 때문에 빠르게 국내 주식시장에 수혜를 주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증거사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되고 있는데 코스닥에서는 시총 상위 종목에 에코프로비엠 LNF가 있잖아요. 저희 그런 이야기했어요. 이쯤이면 많이 올랐다 생각해서 매도했더니 가는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라고 했는데 아마 LNF 지금까지 들고 계신 분들은 예전에 매수하셔서 쭉 들고 가신 분들이 많지 않을 거예요. 그 전에 이미 매도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많이들 매도하셨을 텐데 지금도 갖고 계신 분들은 쭉 들고 갈까요? 어떤 의견 드릴까요? 일단은 어제 컨퍼런스 포를 진행했어요, LNF가. 하반기부터는 마진이 본격적으로 올라오고 내년도에는 올해 5만 톤 캐파인데 내년에 13만 톤으로 캐파도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컨퍼런스 콜에서 밝힌 내용이 폐 배터리를 이용해서 리사이클링 원재료를 사용해서 원가를 한 30% 절감하겠다라는 얘기도 언급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내용을 어제 많이 얘기했죠. 그런데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목표가가 13만 원대부터 올해 5월이 13만 원이었더라고요. 그런데 최근에 30만 원까지 목표가가 올라왔습니다. 맞아요. 올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400억에 내후년 되면 영업이익이 2,500억까지 영업이익을 많이 잡아놨고요. 밸류에이션을 보니까 내년도 기준으로 46배까지 잡아놨더라고요. 그래서 양극재 회사들 보면 밸류에이션을 보면 향후 맥스 캐파에 대한 실적까지 어느 정도 땡긴 느낌이에요. 그래서 사실 지금의 신규로 보유하고자 하는 분들이라면 조금 매수를 자제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성장주의 쏠림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사실 전방의 주요 산업 섹터들의 성장 동력이 부재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이 좀 더 강화되는 국면인데 공급망 완화라든지 이런 매크로적 변수가 바뀌게 되면 분위기는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하는 편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지금 신규 접근하기보다는 보유자분들의 영역인 것 같다. 더 오른다 하더라도 그 수익을 노릴 수 있는 것도 보유자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럼 국내 1차 전지주 내에서 이렇게 LNF 에코프로그램처럼 이미 많이 올라서 더 갈 걸 알면서도 차마 따라가지 못한 종목 말고 아직 숨겨진 유망주가 있다면 있을까요? 제가 여쭤봐도 되나요?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면이 있는데 왜냐하면 다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힘든데 그래도 저희가 유망주를 좀 발굴해보자 해서 12월 12일 날 리포트를 낸 원준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원준이요? 최근에 들어봤어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사실 회사가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탐방을 진행해보고 했는데 기술력이 굉장히 좋은 회사더라고요. 어떤 회사예요? 동사가 양극재 열 처리 장비 국내 1위 회사입니다. 양극재, 응극재 생산라인을 늘리면 동사의 장비가 들어가고요. 국내 MS가 한 50% 정도 수준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포스코케미칼에만 대응을 하고 있는데 과거의 이력을 보면 LNF하고 에코프로 비엠에도 다 대응을 했었어요.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는 한 영업이기는 300억인데 내년 내후년 가면 영업이기 750억까지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 PR 기준으로는 15.6배라 밸류에이션 매력도 좀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양극재, 응극재의 열 처리 장비뿐만 아니라 탄소섬유 열 처리라든지 전곱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양극재 열 처리 이런 것도 하기 때문에 향후 이런 부분이 부각을 받게 되면 차후에 2차전지 뿐만 아니라 이런 다른 소재에 대한 열 처리 장비의 경쟁력을 높이면서 회사는 한 단계 레벨업할 수 있는 회사라고 판단하고 있어요. 아니 최근에 이 3, 4개 주, 2차전지 주 중에서 NKM이 폭발적으로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 NKM의 경우에는 전액 부분에서의 파이가 크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이 종목을 내려올 때마다 사고 그리고 그 이후로 급등을 했거든요. 그런데 아직 원주는 그렇게까지 오르지 않은 걸 보면 투자자분들이 잘 모르시는 건가요? 아니면 최근에 과열 양상이 보여서 조심하는 걸까요? 사실은 2차전지 쪽에서 숨겨진 유망주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원준이라는 업체가 떠올랐고 양극재 업체나 2차전지의 대장주가 빠지면 사실은 나머지 세컨픽은 주가가 가기는 좀 힘들죠. 그리고 국내 시장에서는 장비주에 대한 평가를 조금 덜 쳐주는 편입니다. 소재보다는. 소재는 지속성이 있는데 장비는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준 같은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매력이 높고 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난이도가 좀 높아서 원준이 장비 업체 중에서는 가장 나아 보인다. 이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원준에 대해서는 잘 몰랐는데 한번 오늘을 계기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숨겨진 유망주들 한번 잘 탐색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두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땡큐 빗썸 땡큐 투자 비덴트입니다. 앞서 뜨거운 감자에서 강성우 아나운서가 이야기했는데 오늘은 오른 게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서 가상화폐 가격이 올라서 수혜를 받는 이거 아니라 투자 소식이 나왔어요. 그런데 보니까 토러스 투자자문이 5% 투자하는데 이게 이렇게까지 주가를 움직일 만한 큰 이슈인가요? 일단은 토러스 투자자문의 투자 목적은 단순 투자 목적이라고 밝혔는데 최근에 빗썸과 버킷 스튜디오라는 회사가 한 120억씩 출자해서 빗썸 라이브라는 회사를 설립했어요. 이 빗썸 라이브라는 회사가 메타버스, NFT, 블록체인, 라이브 커머스까지 결합된 멀티 플랫폼인데 토러스 투자자문이 버킷 스튜디오의 전환사체 바르게 참여를 했거든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게 토러스 투자자문이 한 게 다른 쪽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상황인 것 같아요. 향후 빗썸이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서 메타버스나 NFT 관련 투자를 활성화시킬 건데 국내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 다른 업체들 이 업체들이 거래소를 갖고 있는 빗썸에 대한 투자는 어떻게든 동참할 걸로 보입니다. 향후에도. 그래서 빗썸을 향한 많은 손길들이 여기저기서 오고 있는데 요즘은 예전에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했다가 다시 반등할 때만 하더라도 비트코인, 이더리움이랑 굵직굵직한 코인 올랐거든요. 요즘은 이 코인들보다 알트코인들이 하루만 100%, 200% 오르면서 이렇게 되다 보니 거래소들은 즐거운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투자자들의 손실을 봐도 그 수수료로 먹을 수 있는 게 거래소들이잖아요. 실제로 빗썸이 얼마나 돈을 지금 끌어먹고 있나요? 작년 기준으로 매출액이 2,200억에 순이익이 한 1,270억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3분기 누적으로 매출액이 7,500억에 많이 늘었네요. 순이익이 7,600억이나 돼요. 어떻게 순이익이 더 나오죠? 이게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온 이유가 빗썸이 보유한 가상자산, 가상자산, 가상화폐들의 평가이익이 많이 붙어서 사실 순이익이 더 많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회사 많지 않잖아요. 매출액보다 순이익이 더 잘 나오는 회사가. 사실 거래소나 이런 특이한 상황이 아니면 이러기가 힘들죠. 그래서 지금 빗썸이 실적도 잘 나오고 있고 보유한 가상... 코인 있으세요? 아니요. 저 없습니다. 저도 없습니다. 그럼 이 비덴트를 이전에는 저희가 그냥 가상화폐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에 따라서 테마성 흐름을 보였다면 이제는 완벽한 거래소로 자금력도 있고 투자도 받고 있습니다. 안전한 투자처로 보고 투자해도 괜찮을지 가격 전략, 투자 의견 주시죠. 굉장히 어려운 질문이기도 한데 사실 두나무가 한번 보여줬어요. 두나무가 하이브랑 지분수합이나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금일도 빗썸이 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시총이 한 1조 보과 넘은 것 같아요. 보니까 비덴트 같은 경우에는 빗썸 지분을 한 10.2% 들고 있고요. 빗썸 홀딩스 지분을 34% 들고 있는데 이 빗썸 홀딩스가 빗썸 코리아 지분을 74% 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비덴트의 빗썸 지분은 약 35%라고 보여지는데 올해 순위기한 1조라고 가정을 해서 보수적으로 한 10배 주면 한 10조 정도 여기다가 비덴트 지분율 35% 할인하면 35%인데 이걸 땡겨오면 3.5조의 가치가 있는데 지속 가능한 실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할인율을 50% 정도 쳐주자. 이제 제 저의 계산입니다. 그러면 한 1.75조까지는 나오거든요. 이거는 그냥 단순 계산상의 이슈라 현재 시가총액이 1조 원인데 1.75조까지 이런 계산상의 논리는 붙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가상화폐 시장의 규제 이슈나 시장이 급락하거나 그런 이슈가 아니면 추가 업사이드는 좀 존재한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최근에 CBDC 이야기가 다시 나왔잖아요. 그럼 이렇게 되면 다시 또 각국 중앙은행에서 전자화폐를 발행한다? 그럼 또 비트코인 가격이나 가상화폐 매력도가 떨어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가상화폐 매력도는 사실은 떨어질 수 있죠. 그런데 거래량 자체는 크게 줄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소의 실적은 거래량은 줄지 않을 것 같아서 거래소의 실적은 지금 굉장히 좋은 수준이긴 하지만 저도 사실은 이 수준의 실적이 유지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이런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거래량은 어느 정도 유지되지 않는 가정을 딸고 가야 밸류에이션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비렘트 현실장 급등하고 있는 종목 상황실에서 다뤄봤고요. 세 번째부터는 오늘 시장에서 하락이 좀 큰 주가가 밀리고 있는 종목들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HMM입니다. 역대급 해운 호황이라고 하는데 왜 해운주들의 주가는 이럴까요? HMM의 주가는 왜 이럴까요? 역대급 해운이 맞아요? 사실은 실적적으로는 맞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3분기에 HMM이 매출액 4조 원에 영업이익이 2조 2천억이나 났어요. 그래서 올해 연간으로 한 7조 정도를 전망해서 역대급 실적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작년 초 주가가 3,600원 수준이었는데 올해 고가가 5만 원이었거든요. 그래서 10배 이상 상승한 주가라서 사실 이런 주가 상승에 대한 부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역대급 호황은 맞는데 이게 지속이 가능할까라는 시장의 의구심이 여전히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미국향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차트의 고점을 찍고 좀 꺾인 상황입니다. 또 피크아웃인가요? 네. 그런 시장의 시각이 있고 물류의 공급망 해소를 글로벌에서 해소를 하고자 계속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이런 공급망 완화는 지속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MM의 주가가 또 해운주가 역대급 호황임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밀리고 있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해운주만 그런 게 아니라 경기 민감주들의 소외 현상이 지속되고 있는 게 참 이상한 게 이번 3분기 실적 뜯어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은 오히려 피크아웃 때문에 주가가 빠지고 실적이 안 나왔던 게임이라든가 그동안 콘텐츠 주류 이런 종목들은 오히려 성장성, 미래 동력을 얻고 상승하고 있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원래 실적 시즌은 이렇지 않는데 맞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아이러니한 현상이 이어질까요? 시클리커를 판단하는 거는 사실 굉장히 힘들고 매크로 변수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예단하기는 힘든데 단기적으로 최근에 석유화학 업체 같은 경우에는 스프레드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게 11월, 12월 되면 영내로 미국과 유럽 물량이 들어오면서 스프레드의 추가 악화 가능성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도 현대케미칼이 NCC를 85만 톤 가동하면서 NCC들의 캐시마진이 계속 정도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이 시클리컬은 실적이 좀 부진한? 연말까지 부진할 것이다. 철강주도 마찬가지예요. 실적 흐름은 최근까지 좋았는데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꺾이면서 중국 내의 여령 가격이라든지 조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시클리컬은 연말 정도가 지나가야 어느 정도 바닥을 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는 바입니다. 연말이 지나야 된다? 그러면 H&M 보유자분들 연말까지 버티기에는 또 힘드실 텐데 지금 그렇다고 급하게 트렌드를 바꿔버리면 엇박자가 날 수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대표님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지금 H&M에 대해서 바꾸시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떻게 하시는 게 좋겠어요?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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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기적으로 공급망 해소를 예상을 하는 측면이기 때문에 그러면 운임 하락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보여지거든요. 실적은 어느 정도 받쳐줄 거예요. 그렇지만 운임이라는 게 센티멘트, 심리지수이기 때문에 운임 하락이 좀 지속이 되면 H&M 축가도 조금 안 좋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공급망 국면 해소가 완만하게 진행된다면 그렇다면 사실은 저는 섹터면에서는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이 대안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손실이 크지 않다면 종목 교체를 하는 것도 그런 결단도 필요해 보인다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H&M까지 확인해 봤고요. 이어서 네 번째 사망실로 넘어가 보시죠. 미드 코로나의 위기입니다. 노랑풍선, 오늘 여행 항공주들의 하락이 사실 오늘뿐만 아니라 지난주부터 쭉 이어졌는데 코로나19 1일 확진자 수가 3천 명을 돌파했어요. 진짜 너무나 무섭고 돌파 감염 때문에 저도 백신을 맞았지만 이거 안 돼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미드 코로나 주가가 많이 좀 밀렸죠, 그래서. 네, 최근에 좀 안 좋은 상황이죠. 네, 이 미드 코로나 시행하고 난 뒤에 그러면 과거로 돌아가갈 수 있겠느냐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정책적 부담 때문에 과거로의 회기는 힘들 걸로 보여져요. 아이고. 네, 그래서 일단은 확진자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중증 환자가 급격하게 증가하지 않는 이상 사실 지금 미드 코로나 단계는 계속 유지가 될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미드 코로나 관련 주 센티에는 일단 부담이 될 걸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 미드 코로나 피해받던 종목들이 아직 실적적으로 개선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코로나 이전 단계 수준 이상으로 주가는 올라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본격적으로 개선되기 이전에 이런 악재, 확진자가 많이 늘어난 악재가 있기 때문에 사실 밸리에이션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적 개선, 이 시장 참여자들도 그럴 것 같아요. 미드 코로나 했는데 확진자가 계속 나오는 상황? 그러면 실적의 개선 시기가 점점 늦춰지는 거 아니냐는 불안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져요. 대표적으로 항공주들도 많이 밀려났고요. 오늘 대한항공의 경우에도 하락세가 쭉 이어졌는데 은님이 그러셨어요.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저가 매수 기회 아닌가요? 라고 글 올려주셨고 실제로 여행항공주를 보면 우리가 미드 코로나 기대를 먼저 반영하면서 주가가 올랐다가 막상 시행하고 보니까 이게 힘드네 하고 쭉 밀린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 가격에서는 여행주, 항공주를 어떻게 해볼까요? 사실 여행주보다 제가 좀 더 선호하는 거는 항공주를 좀 더 선호합니다. 왜요? 왜냐하면 일단 항공 쪽은 항공 화물 때문에 실적 개선세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상황이에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3분기에 4,200억 정도 수준인데 최근 또 여객이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여행주보다는 항공주가 좀 더 낫다는 판단이고 그러면 이 여행항공 관련된 섹터를 사야 되느냐라고 전체적인 흐름으로 봤을 때는 저는 그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자동차? 반도체나 자동차 업종을 훨씬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여행항공보다는 자동차 IT, 끝까지 자동차 IT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행항공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주가가 밀렸기 때문에 눈여겨봐도 좋을 만한 타이밍이긴 하지만 아직은 매력도가 그리 커 보이지 않는다. 라고 의견 주셨고 여행항공주 중에 고르면 항공이 조금 더 매력적이다. 그리고 이 종목분이 덜 매력적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동차 IT 업종에 주목해보겠다. 그럼 자동차 IT면 대표적으로 어떤 거예요? 사실은 최근에 시장 흐름을 보면 IT 대형주 중에서도 삼성전자보다는 하이닉스를 더 많이 사요. 외국인들이 또 많이 샀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외국인 매도 추세를 보면 작년과 올해 누적으로 한 50조 원가량 팔았거든요. 그러면서 자동차나 IT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안 좋았는데 바닥 국면에서 외국인이 좀 더 선호하는 플레이는 레버리지가 높은 2등주에 대해서 좀 더 선호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IT도 좀 2등주, 자동차도 현대차보다는 기아차 오히려 레버리지가 좀 더 높은 종목이 투자 우선순위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대표님과 함께 네 가지 상황실을 다뤄봤습니다. 시장에서 상승하는 상황실, 하락하는 상황실 여러분들의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었길 바라면서 저희는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